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니까 여러분 한 번 더 보시죠. 자 숫자 작업을 여러분 제가 너무 많이 강조했기 때문에 혹시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숫자를 조작한 만큼 투입한 겁니다. 투입한 것. 2024년하고 2020년의 좀 차이는 2020년에는 그냥 전산 조작하고 선거 무효소송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을 걸로 봤기 때문에 2024년 4월 10일 총선에 비해서는 좀 느슨하게 투입한 것 같아요. 여기서 느슨하게 투입했다는 이야기는 정확도가 좀 떨어졌다는 겁니다. 이번 선거는 필사적으로 정확하게 투입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필사적으로. 왜냐하면 학습효과가 크죠. 2020년도 4.15 총선이 끝난 다음에 홍력을 치렀지 않습니까? 선거 무효소송이 많이 제기가 돼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는 정확하게 여러분들 모처에서 만들어 가지고 정확한 매수를 여러분들 배달해 가지고 그걸 집어넣은 것 같아요. 그러나 집어넣는 것은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한국은 선거가 디지털 선거가 한 50%가 되고 아날로그 선거가 한 50%가 되기 때문에 실물 투입, 덕표수 조작 이게 두 가지가 양동작전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한 가지라도 소홀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 조작은 증거물들이 중앙순간에 홈페이지에 다 올라 있기 때문에 분석하면 되는데 실물 위조 투표지 투입은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 덜미를 잡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나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실물 위조 투표지 투입이라는 것은 빙산의 일각처럼 보이지만 몇 군데 수련들 찾아진 결과만 가지고 얼마든지 추론이 가능한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더 카르텔을 만든 까부카 님이 2020년 4.15 총선에서는 재검표 때 주로 이상한 투표지가 많이 발견됐지만 이번 4월 10일 총선은 이미 개표소에서 얼토당토한 투표지들이 여럿 발견됐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아닐까 4.15 총선에서는 대부분의 재검표에 등장하는 투표함 속에 있는 투표지들은 전체를 다 갈아치운 겁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는 지역 선관위를 중심으로 해서 선관위가 이미 발표한 최종 후보별 득표소에 맞춰서 법원의 증거보전 명령이 떨어지자 투표함을 통과를 해버린 겁니다. 전체를 다 갈아치운 겁니다. 선관이 발표된 자료에 맞춰서. 그러나 이번에는 처음부터 꼼꼼하게 집어넣은 것 같아요. 주된 원인 중 하나는 더 많은 참관인들이 더 철저하게 지켜보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4.15 총선 경우 전자개표기로 조작한 부분이 많아 일치하지 않는 투표지수를 재검표 확정 후에 급히 맞추다가 허술한 표들이 많이 발견된 것이고 4.15 총선을 아예 처음부터 실물표수까지 맞추려다가 이런 말도 안 되는 투표지들이 늘어나는 게 아닌가 추측해봅니다. 이번 2024년도 4월 10일 총선은 2020년도 4월 10일 4.15 총선에서 얻은 학습효과 선거 무효소송이 많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여러분들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표수를 맞춰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예 처음부터 실물표수까지 맞추려다가 이런 말도 안 되는 투표지에 늘어나는 게 아닌가 추측됩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계양을이죠. 국민의힘이 이 프린트 된 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 정상적인 투표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바코드에 여러분들이 숫자도 안 넣은 겁니다. 외부에서 만들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투표지입니다. 이런 증거들이 실물 위조 투표지를 강하게 시사하는 거죠.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투표지들은 초기에 이런 초기 값을 세팅하기 때문에 상하 여백이 상 하 자 우 여백이 설정값이 딱 맞춰야 되는 거죠.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이런 이런 프린트에서 일어날 수가 없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상부에 여백이 많지 않습니까. 인쇄소에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은 그런 투표지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이 경남 거제 고현 그 다음에 정남 여수 소라 그럼 어떻게 똑같습니다. 동일한 인쇄소에서 나왔을 가능성을 우리 함께 이야기해 주는 거죠. 각각 다른 프린트로 출력돼야 되는 관외 사전투표지의 동일한 위치에 동일한 형상의 얼룩이 인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동일 장소에 제조된 위조 투표지로 보입니다. 이런 실물로 된 위조 투표지가 양이 많지 않더라도 어마어마하게 시사적인 겁니다. 이런 경우는 반드시 실물로 된 위조 투표지가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2020년 4.15 총선 그런 교훈이 있기 때문에 투표함에 통과를 하지 않더라도 될 수 있도록 정확도를 기하려고 본인들이 노력했는데 수만 장을 투입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보시게 되면 지나가는 동영상의 정지 화면 하나에서도 이렇게 많은 부정선거의 증거가 포착됐습니다. 이 역사적 사기극을 그저 모른 척하고 지나가도 될까요? 민경욱 전 의원이 남겼는데 이 자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파란 신권 다발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름표.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여기 이름들 투명함에 들어있는 거. 이게 대부분 다 투입 인쇄소에서 만들어서 투입했을 가능성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겁니다. 이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시기 바랍니다. 날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더 이름들 생생하게 보여주네요. 이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게 보시기 바랍니다. 구겨진 흔적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냥 막 쑤셔 넣은 겁니다. 대단한 나라입니다. 이런 일이 10년째도 반복되는데 이걸 고칠 생각 안 하니까 이게 뭐 사남 사는 세상이 아니에요.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냥 영상이 그대로 포착이 됐네요. 이게 이렇게 뭐 보시기 바랍니다. 어딘가. 자 여러분들 이제 희망의 그런 빛이 조금 많이 사라진 상태지만 그래도 역사라는 것이 이제 흘러가는 것이고 이게 이제 포기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또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자료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는 정확도를 많이 꾀했기 때문에 실물로 된 위조 투표지가 그렇게 많이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이런 이제 시간이 가면서 점점 이렇게 나오는 그런 결과들을 보게 되면 전산 조작을 통해서 위조 투표지 양을 숫자로 증가시키고 그 이후에 그것이 합당한 정확한 숫자를 맞춰서 집어넣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발견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도 시사 문제 선거 문제를 겸비해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한 주 여러분들 좋은 날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